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고일석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연합 두 분의 후보님들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혜숙 후보님,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솔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손솔입니다. 두 분 우선 시작할 때 간략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워낙 버라이어티한 삶을 사신 두 분이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혜숙 후보님. 네, 생산을 알고 소비를 알고 유통을 아는 국가식량 디자이너 백혜숙이고요. 요즘 밥상 물가 너무 치솟았잖아요. 그래서 밥상 물가를 안정시킬 농산물 시장 전문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열심히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연합 기호 23번 백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손솔 후보님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연합정치를 하고 있는 민주연합의 진보당에서 추천한 청년 선수입니다. 29살 여성 비례후보 순번 15번 손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백혜숙 후보님 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요즘 후보님들 많이 만나보고 다니면 지금 가령 윤석열이 망가뜨려 놓은 것 때문에 제일 화가 나셨을 것 같은 분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야 보니까 안 건드린 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R&D 하시는 과학자분들은 R&D 예산 가서 얼마나 승질을 하시겠어요. 그다음에 또 외교통상 하시는 분들 완전히 취임하자마자 다 박살내버렸으니까 얼마 화가 나시겠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화가 나실 분이 우리 백혜숙 후보님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 밥상 지킴이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이 아니죠. 진짜 이, 그러니까 가령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나빠졌을까. 윤석열이 실제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된 것은 분명하고 진짜 하나하나 한 끼 먹기가 무서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상이 다 무너졌죠.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 밥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4월 3일입니다. 바로 작년 4월 3일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1호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를 한 거죠.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서 식량 안보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식량 안보법,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더 커지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쌀 외에도 배추, 무, 대파 이런 다양한 농사를 짓는데 그 채소값마저도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거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한 대니까 정말 화가 그야말로 우리 안전한 밥상을 걷어차도 어떻게 이 정도로 걷어차 수가 있나 차라리 무정구 상태가 더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나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도한 그런 정권을 막고 휘둘렀던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지속가능 국민 밥상 포럼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국민 밥상 포럼 우리 국민 밥상 제대로 차려야 된다라고 이제 결의를 해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활동은 뭐냐면 윤석열 정권 하루도 못 참겠다.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이 국민 밥상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특히 유통 분야에 물가 못 잡고 밥상 물가 치솟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 방면으로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 밥상 포럼 지속가능한 국민 밥상 포럼이 불리인가요? 네. 그게 하시는 일이 유통 부분 안전하고 값 사대기보다 적정한 가격의 밥상 차리기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산, 유통, 소비가 다 각각 이게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각각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산 따로, 유통 따로, 소비 따로가 아니라 생산도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특히 유통 분야에서 공정한 유통 체계 그리고 생산 원가가 보장되는 유통 체계 소비자도 원가가 얼마인지 좀 잘 알고 같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속가능한 우리의 국민 밥상을 안정적으로 차려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높은 식품 물가 중에서도 특히 식품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 있긴 있는 것인가요? 있긴죠 당연히? 그럼요. 있습니다. 지금 사과를 예로 들게 되면 이 사과가 이제 곧 다이아몬드 사과값이 될 거예요. 지금 금사과라고 표현하지만 곧 다이아몬드 사과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과는 이제 기후위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었죠. 그런데 기후위기가 1차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적인 원인이 뭐냐면 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제도가 고착화되어 있는 거고 그 경매 제도가 독점적 수탁권을 이 경매 회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가도 모르고 이 사과값이 계속 이제 경매로 가격이 결정되니까 경매의 특성인 거잖아요. 이 공급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시장의 공급량이 좀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는 그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 결정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밥상 물가는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과는 이제 수입이 안 되잖아요. 민간 품목이고 우리나라 농가를 보호해야 되고 특히 이제 기후위기 때 이 외래 병원회충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동식물 검역조치라는 그런 안전조치를 해가면서 사과는 수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가격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7월까지 생산하기 전까지는요. 손수로 부모님 좀 여쭤볼게요. 손수로 부모님은 우선 이름 예쁘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겠어요. 누가 지우셨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지우셨고 두 분이? 아 이 이야기 그만하라고 하긴 하셨는데 근데 뭐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얘기는 성이랑 잘 어울려서 네 제가 구의원 선거도 나갔었는데 그때는 지역에서 새바람을 솔솔 불러오겠다 이렇게도 말씀드려서 다들 손솔인지 솔솔인지는 잘 모르지만 친구가 있다. 저는 고치니까 고솔? 고솔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성과 예쁜 성과 잘 어울리는 정말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좋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전에 이런저런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네 2013년에 이화저대학교에 방문하셨고 지금이 2024년이니까 11년 지났어요. 맞아요. 11년 동안 하신 걸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한 일생 한 사람 일생도 아니라 한 10명 정도의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한 사람이 손솔 후배의 10년 동안 몽땅 때려놓아서 한 것 같아요. 어쩜 그런 일을 정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유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중 몇 가지 대표적인 걸 좀 훑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좀 알아보기 쉽게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지금까지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는 총학생의 활동을 주로 했었고요. 제가 2013년이면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정권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원래부터도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청소년 시기부터 고3 때 제가 투표를 하지 못한 게 그렇게 한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좀 많이 확장이 돼가지고 청소년분들도 투표를 하실 수 있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1학년 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터지고 2학년 때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3학년 때 국정교과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좀 부정하고 불이한 거를 두고 보지 못하는 성정이 하나 있고 또 제가 총학생 일을 하면서 이게 행동을 해야지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배웠고 이후에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경험들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구의역 김군 혹시 기억을 하시면 그것도 하시고 네, 구의역 김군 추모 행동도 가장 먼저 좀 열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모든 일이 정치에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 목소리를 키우는 데 역할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화예자대학교에 2013년 입학하셔서 2015년에 3학년 때 총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2013년에 이화예자대학교에 입학하셔서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80학번인데요.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 입학할 때 전두환 1년 차였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입학할 때 박근혜 1년 차. 네, 맞습니다. 저의 대학 생활을 박근혜 전공과 시작하다니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네, 그리고 2015년에 3학년 때 이화예자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91%로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알려주시니까 저도 좀 새삼스럽게 숫자가 좀 느껴지네요. 원래 그런 건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인가요?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박근혜 정권이었지만 저희 학교 내에서는 최경희 총장이었어요. 최경희 총장의 2년 차가 2015년이었고요. 학생들은 구조조정이나 최경희 총장이 들어서고 나서 너무 이전과는 다른 졸속적인 행정이 많아서 학교랑 맞서 싸울 학생들을 제대로 대변할 총학생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전년도에도 총학생회 집행부로 있었는데 당시에 최경희 총장이 그때는 그럼 1년 차인 거죠. 그때 저희 총학생 회장님께 현금으로 300만 원을 그냥 주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면 안 되고 총학생회를 정말 격려하는 차원이시면 학생 지원금으로 주셔라 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실랑이를 하고 그냥 잘 지내자고 한 건데 그런 거다. 이런 일을 총학생회 차원에서 또 폭로도 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뭔가 총장의 새로운 총장이 학생회를 조금 돈을 오고 가면서 좀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근데 졸속 행정은 많고 불통이고 여기에 좀 잘 싸우는 학생회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총학생회의 이름이 이화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이화답게 였어요. 그래서 이화의 가치라는 게 있고 그거를 총장이 함부로 무너뜨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 거기에 좀 학생들이 많이 공감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저는 일을 잘 했습니다. 네. 일을 잘하신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총학생회장 되시기 전에 학생회장 학생회 활동 중에 있던 일인 것 같아요. 이화여대 웃긴 현수막 짤이라고 검색해보면 수두룩 나오는데요. 한 번 자료 한 번 보시겠습니다. 새내기가 들어오니 관심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저게 그때 당시에 드라마의 약간 명대사 그런 거였어요. 지금부터 몇 개를 보여드릴 텐데 우리 손술 후보님이 총학생회 선전홍보 네. 국장 선전홍보국장 일을 하시면서 완전히 화제를 일으켰던 현수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내기가 들어오니 관심이 이거 어느 드라마였어요? 근데 저기 김우빈 배우가 있는 걸 보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무슨 드라마였는지까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인공이셨던 드라마일 거예요. 2014년 2월 딱 2학년 올라갈 지기 그 무렵이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새내기 들어올 때 막 1년 후배 들어올 때 네. 맞아요. 딱 이렇게 너희가 방금 와서 이런 걸 만든 건 아니야. 이건 츤데레인 건가 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강은 오티가고 싶은 사람 저 때도 저 사랑이 화면이거든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인가요? 저것도 좀 유행을 했던 그런 겁니다. 밑에 건 뭔가요? 울셀에게 언니 보고 싶어서 밑에 거는 트위터에서 유행했던 건데 연애에 서툰 복학생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에 서툰 복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애기야? 막 이런 거였는데 그걸 조금 약간 뒤틀어가지고 했었는데 저것도 유행을 탔습니다. 딱 이제 대학을 이제 막 오는 친구들이 다 알아들을 법한 걸로만 골라가지고 만든 거죠. 이쪽 보시죠. 제가 입학할 때는 동문회에 선배들이 현수막을 다 붙이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학교 선배님을 붙였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고등학생이 잘 모르잖아요. 그때만 한 지금과 다르니까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화에 대해 재미있는 현수막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게 됐고 그게 이제 활동도 꼭 그래서라기보다 활동이 정말 조학생 회장으로 아주 폭발적인 인기로 당선이 되신 거고요. 지금 현수막을 보니까 우리 아시겠지만 손슬 후보님은 진보당 연합 출신이시거든요. 진보당이 아주 기발한 현수막으로 아주 많은 국민들을 속을 뻥뻥뜨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기여를 하신 걸로 봐야 되겠네요. 또 사이다 현수막 시리즈를 맡는데 모든 걸 제가 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거는 좀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첫 번째로 좀 현수막이 이슈가 됐던 게 제가 서울 서대문구에서 지역 활동도 함께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촌에 건폭 아웃이라는 국민의힘 현수막이 한 번 엄청 대대적으로 걸린 적이 있어요. 건설 조폭. 그걸 보자마자 아 이건 못 참는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날 현수막 맞불 현수막 해야 되겠다 해서 검찰 왕국 아웃 현수막을 바로 밑에 달았거든요. 아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게 하나 현수막으로 했고 그거는 이제 전체 중앙당은 아니지만 제가 하는 활동 지역에서 제 이름 달고 걸었던 거고요. 여러 현수막 시리즈가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일이 벌어졌을 때 국민들의 분노가 되게 컸었잖아요. 이거를 좀 시원하게 우리도 규탄하는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국민들은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을 방류하고 싶다. 박수! 근데 이게 사실은 정당으로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적정하냐 이런 이야기도 많아요. 왜냐하면 현수막은 짧은 길이 안에 글자수 제한이 분명하거든요. 선명하게 전달하려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예민할 때가 있는데 사실 박류하고 싶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좀 우려도 많았습니다. 대통령을 박류한다는 표현이 괜찮겠냐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 아니 근데 국민 심정이 지금 그렇다. 오염수 투기를 막아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대통령을 보면서 느끼는 국민 심정이 그렇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안 하는 정도가 아니죠. 용인 얘기하고 했죠. 이거는 그 마음 그대로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좀 강하게 의견을 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을 박류한 데니까 인류에 대해서 죄를 짓는 느낌이죠.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 우려의 의견도 있었어요. 잘 폐기해서 이렇게 핵이 치지 않게 치우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류한 데니까 무서운데 윤석열 박류한 데니까 후쿠시마 핵오염수보다 더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오염된다. 바다가 오염된다. 오히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백혜수 후보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제 백혜수 후보님이 농산물도 식품 유통 전문가로서 가장 화가 나시겠지만 이번 선거가 대파 선거가 돼버리는 바람에 훨씬 더 어떤 기분도 좋으실 게 있을 것이고 또 사명감이 커지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대파는 왜 이런 겁니까 지금. 지금 먹은다. 이 물가, 식품 물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제가 21대 총선에도 출마를 했었어요. 그때 27번 달았는데 그때도 제가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기후위기가 점점 심화되니까 이게 이제 터진 거예요. 사과에서 터진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는 대파값, 배춧값, 무값 늘 올랐다가 갑자기 양이 많아지면 대폭락을 해서 밭을 갈아엎고 늘 반복되어 왔던 사건이에요. 사실은. 유통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사과값을 계기로 해서 대파값. 우리가 당장이라도 검색을 해보면 애호박값, 그리고 또 최근에 양배춧값이 올라서 우리 짜장면 하시는 분들, 돈가스 하시는 분들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대파를 예로 들게 되면 이 대파가 작년 겨울에 특히 이제 진도나 신안 이쪽이 겨울 대파가 많이 나오는 주산지인데 작년 겨울에 폭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폭설이 오면은 이제 생육 상태가 불안정하잖아요. 이때 이제 밭대기 상인들이 이거를 이제 물량 조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산량이 물량을 시장으로 내는 물량을 조절을 해서 조금 물량을 내면은 어떻게 해요? 유통인 분들은, 중간 도메인들은 그 물량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더 높게 제시해서 물량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도매값 올라가고 소매값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농민도 손해고 소비자도 손해고 누가 돈을 버냐? 중간 유통인, 특히 이 농민하고 밭대기로 계약을 한 이분들 그리고 농협이 또 농민들한테 수매를 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직접 이게 이득이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산지 유통인, 농협과 같은 이런 중간 유통인들이 중간에서 돈을 버는 거고 그 구조가 바로 경매제 중심의 유통구조가 그대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85년도에 가락시장이 개설이 됐는데 가락시장으로 모든 농산물, 우리 전국에 있는 농산물이 대부분 가락시장으로 올라와서 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다시 전국으로 뿌려지는 이 정근대적인 일본식 유통구조가 그대로 남아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쭉 있어 왔던 구조인데 이게 갑자기 더 큰 물가 앙증을 불러온다는 것은 어쩌면 그전에는 정부가 어느 정도 그걸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럴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가서는 그걸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내버려 두고 이런 변화 때문인가요? 네. 과거에는 수입을 해서 물량 조절을 하는 거, 물량 조절로 가격 조절을 했어요. 그런데 양파값 올라가면 중국산 양파 수입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물가 안정의 하나의 방편으로 수입이라는 그 카드를 주로 사용을 해왔어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기후 위기가 예측을 불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또 예측이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걸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은 기후 위기에 적응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예측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식품부 예측하고 통계하고 통계청 통계하고 달라요.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 정부에 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이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또 생긴 이런 원인인 거죠. 그런데 정말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얘기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근본적인 원인보다는 도매값은 전혀 손 안 되겠다. 소매값을 잡겠다라고 지금 1500억 원가량 투입을 하고 이제 와서는 또 안 잡히니까 무제한으로 혈세를 투입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물가가 잡힐 때까지 무제한 혈세 투입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도매는 손 안 되고 소매가격만 손대겠다. 그 소매가격 손대는 게 바로 납품당가 할인. 그 다음에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할인 판매. 그리고 농식품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할인 쿠폰. 이런 식으로 해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거는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잘못된 정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손슬호 후보님 말씀 나눌게요. 아직까지 과거 탐정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까 이제 2015년에 이화의 대 중학생회장 당선 대신급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초학생회장 2015년 이화의 대 중학생이 그냥 초학생회장이 아니라 완전히 역사를 뒤바꾼 중학생회가 되고 말았어요. 보면 아까도 자꾸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데 학내 구조조정사안으로 촉발이 됐다고 하는데 구조조정사안이라는 게 뭐였나요? 뭐였고 결국 어떻게 된다. 정렬화까지 가서 이 정권까지 바뀌게 된 그 내력을 한번 쭉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2015년에 했고 부정 입학권이 정확하게 확인된 건 2016년이에요. 그 다음 해죠. 그 다음 해이고 제 임기는 아니었는데 최경일 총장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건강과학대학이 있는 곳을 신산업융합대학으로 바꾸고 의료학과를 빼서 옮기고 이런 작업들이 대단히 빠르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은 내가 들어야지 졸업할 수 있는 수업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되게 컸고 재수강이나 그럼 학점이 바뀌는 거냐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떠한 불안을 해소해 주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좀 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된 거에 대해서 저는 총학생 회장일 때 15일 동안 단식하면서 총장님 만나달라 학생들은 이런 걱정이 있는데 학교가 아무런 답을 안 해주고 있다 이런 구조조정 반대의 운동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16년이 가면서 더욱더 많은 구조조정들이 진행이 된 거죠. 제가 임기를 할 때보다 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 본부와 정부의 일종의 커넥션 그리고 그걸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정 입학까지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고구마를 캐려다가 무령왕률까지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일련의 일들이 쭉 구조조정 흐름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그때 구조조정 그 과격한 구조조정의 어떤 대가 그걸 허용해 준 대가로 구정 입학이 이루어진 그런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것을 이제 확인해서 그게 커넥션이 있었다는 걸 학생들이 다 찾아낸 거죠. 그렇죠. 학생들이 다 자기의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그걸 학생들이 파헤쳤습니다. 대단한 혁명을 이루셨고 그 출발을 유선순 후보께서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또 이제 그 그럼 졸업하시고도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진보당 진보당에 입당하시기 전에 흑수조당이라고 예예 창당 그 진보당이랑 관계없는 건가요? 아 이제 전전신이죠. 아 어쨌든 서로 창당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게 흑수조당인가요? 민중연합당 안에 이제 청년들의 그런 계급 세대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청년들의 조직을 흑수조당이라고 불렀었고요. 그게 노동자당도 있고 해서 약간 지금 저희도 연합을 하고 있지만 이 정치에는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민중연합당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네. 2016년에 민중연합당을 만들었고 세민중정당과 합당을 하면서 이름이 민중당으로 바뀌었고요. 그 이후에 총선 겪고 나서 진보당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지금은 주로 환경문제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고 네. 기후위기 백혜숙 후보님도 그럼 이제 식품이 환경문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화두인데 저희가 이제 민주당 유권자 조사를 해보면 지지자 조사를 해보면 그게 대통령 선거가 있고 2021년이죠? 22년이 22년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까지 하고 우상홍호 비대위 때 새로고침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있고 전통적인 저쪽 지지층이 있는데 그 다음 큰 그룹이 신성장 친환경 그룹이라는 그게 세 번째 메이저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두 그룹이 어느 당도 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신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의식을 전당에서 소화를 못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이 지금 시도된 연합이 정말 필요하고 자극이 되고 있다. 그래서 두 분께 사실은 이제 그렇게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과 잘 모르는 분들이 좀 괴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정의당은 녹색 정의당으로 했지만 녹색당이 열심히 하긴 했지만 사실은 뭐 활동 양식의 문제랄까 그래서 잘 전파가 되지, 확산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정말 이 중요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뭐가 문제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자 이제 정치인으로서 정리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기숙 분님부터 지금 이제 기후 환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는데 기후하고 환경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 특히 이제 저는 우리의 농업, 농촌, 먹을거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 문제에서 출발하면은 기후하고 환경, 에너지까지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가 친환경, 유기농, 농업 비율을 이렇게 상당히 높이는 그런 탄소중립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탄소중립 목표 중에서 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그 비율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농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축산 비율이 전체 농업 생산액의 40%에 입박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죠.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축산을 하게 되면 가축분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가축분을 바이오 에너지와 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비료도 나오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어촌에서 햇빛, 태양광 에너지만이 아니라 바람 에너지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농업에서 나오는 부삼을 가지고 다양한 에너지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은 환경하고 이 기후에너지 문제를 농업으로부터 출발하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이 5%밖에 안 되는데 이걸 유럽 수준으로 2030년까지 20%, 30%까지 확대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경축순환이라고 하는 축산농가하고 이렇게 일반 채소, 쌀, 농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순환하는 그런 구조. 그래서 에너지 제로와 농업을 실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에서 이 바이오 에너지 다양한 여러 가지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에너지 자립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는 도시나 다른 지역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 지역 에너지 공동체 부가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이라든가 에너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농업,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해서 그렇죠. 주로 뭐 이렇게 석유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이 정말 에너지하고 환경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거기서부터 현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손준호 후보님 말씀을 듣겠는데 우선 이제 제가 어느 교수님한테 어느 자리에서 들은 말씀이 있는데 이 환경문제는 이런 거다. 우리 때 어른들이 지구가 가진 자원과 기회를 몽땅 다 써버리고 우리 세세대들에게는 껍데기만 남은 지구 쓰레기만 넘겨주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정말 가슴 아픈 적이 있고 전혀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야 할 문제 또 장기적으로 해야 할 문제 이런 때 문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원전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전까지는 환경을 지키자 환경보존 운동 그리고 개발을 너무 많이 해서 산이 깎이는 게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들이 환경운동의 주된 이야기들이었다면 우리나라로 치면 2019년 세계적으로는 그레타 툰베리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지금 환경을 지키자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은 기후위기다. 기후위기라고 하는 거는 지구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인간이 바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지구는 더욱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인간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지구에게 안 좋은 방향이 아니라 그런 재난들 이런 것들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강을 지키자 산을 지키자 이런 이야기 당연히 지금도 몹시 중요한 이야기지만 거기에 한 차원이 더 들어간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문제의 의식이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특히 청소년들이 학교를 안 가는 출석 거부 이런 걸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이니까 빨리 행동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30년 살고 50년 살고 할 때마다 더욱더 재앙이 커질까 봐 느끼는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게 대단히 큰 거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누차 경고하고 있지만 한계선이 1.5도다. 지구의 평균 온도 한계선이. 그런데 지금 1.2에 가깝게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거죠. 이런 점에서 2020년대가 정말 중요해요. 2030년은 하나의 기점이 될 거고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뭘 하자. 이런 게 있습니다. 온실가스도 줄여야 되고 에너지 전환도 해야 되고 여러 약속들을 우리나라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아리백이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한동훈 위원장도 아리백 모르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불안감과 위기감을 저 사람들은 정말 관심도 없고 모르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이런 것도 폄하하는구나. 이런 대단히 좀 충격적인 감각들을 많이 느끼고 있죠.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좀 희한해요. 아리백이 뭐 필요하냐는 주의예요. 그렇죠. 잘 모르니까 배우겠습니다. 원전이 있으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원전은 아리백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아리백이 우리나라가 수출을 위한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핵심인 거고요. 그리고 아리백이 하니까 환경사대주의라고 그러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전진하고 있고 지난 대선 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저는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서도 아리백 환경부부는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혼자서 고군분도 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다들 도와주는 사람 없이 공무원이 식구도 한 거지.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좀 더 발전시킨 상태에서 공약을 했는데 사실 관심도 안 가졌고 그러지 못했고 그 다음에 결국 그래서 윤석열이 되고 나니까 안타까운 게 아까 처음에 서울도에 얘기했듯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분야가 다 망가졌지만 이 환경기후 분야는 그냥 정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면 탄소는 쌓이고 환경은 더 망가지고 사람은 더 지체되고 이런 현상이 하루하루 지적이 되는데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하루가 늦춰지면 지구적으로는 3년, 5년이 늦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가기 어려운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위기감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정치권에서 대안 제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도시에서 나오는 유기성 폐기물 커피 찌꺼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커피 찌꺼기하고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만 줄여도 우리의 탄소 중립을 쉽게 다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하고 커피 찌꺼기를 도시에서 지하로 내려서 지화해서 바이오에너지 하는 그런 새로운 모델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이런 바이오가스를 도시민, 주변에 있는 도시민들에게 공급을 하는 거죠. 아주 값싸게. 그리고 거기에 도시민들도 펀드를 할 수 있도록 에너지 펀드, 바이오에너지 펀드로 기후 펀드로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냄새, 이거는 냄새도 안 나거든요. 지화하게 되면요. 그리고 독일의, 그러니까 해외에 이런 아주 잘 냄새를 잡는 그런 기술도 발달돼 있고 하니까는 그런 대안들을 우리 정치권에서도 제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역시 비례대표제의 필요성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연합정치의 중요성, 효용 같은 걸 제가 이 자리에서도 느끼게 되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 얼마나 하는 분들도 많긴 한데 제가 이를테면 지난 지금 21대 국회에서 환경전문의원들이 몇 분 안 돼요.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내에 들어가면 한신과가 되어버리면 날씨가 약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비례대표가 외부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니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어 보이고 자극이 되는 것 같고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앞으로도 계속 민주당과 민주 세력 전체에 자극재가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해서 더 많은 의석을 얻어서 윤석열 정권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이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던 더 아름다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열린공감TV 시청자 여러분과 제의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첫 인사를 백혜수 후보 부탁드립니다. 손솔 후보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많지만 아쉽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연합정치라는 것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회가 시작되어도 발의를 하려면 10명이 필요하고 상임위에서도 의견을 맞춰야 되고 본회의에서도 과반 이상의 통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부권으로 발의되지 못한 제정되지 못한 법들이 지금 얼마나 국민들 속을 끓이고 있습니까? 특히 윤석열 정부 3년차를 감당해야 되는 22대 국회 더 짧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요.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 이 22대 국회는 연합이 신속하고 단결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선 시기부터 연합을 이미 시작했고 준비운동은 끝났습니다. 연합정치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이 모습 그대로 윤석열 정권 심판의 국민의 목소리 실현할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혜수 후보님? 네 우리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는 3분의 1이 촛불 후보입니다. 입성을 하게 되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가열차하게 하실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에 몰빵을 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밥상 물가를 잡을 만한 국회의원 바로 연합에 저 23번 백혜숙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해주시고요. 본 투표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하실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혜숙 후보님 그리고 손솔 후보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정말 소중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정말 중요한 곳곳에 필요한 인재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그런 것도 여러분도 공감을 하시게 될 기회가 됐을 것 같고요. 남은 며칠 남지 않은 총선 또 내일이 사전선거운동인데 아까 백혜숙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보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님들의 장점과 자랑 살아온 길을 많이 널리 며칠을 더 알려서 보다 많은 분들이 더불어민주연합의 이름으로 국회에 입성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함께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